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마이삭이 부산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제는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면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부산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직접 지나는 부산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초속 3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도 몰아치겠는데요. 이 정도면 지붕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오늘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과 울산, 동쪽 해안가로는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양산과 진주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31도, 울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은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대조기와 겹치면서 폭풍 해일 발생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차차 맑아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